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리스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나의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변수 타입이었어요. 그죠? 맵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맵의 경우에는 저희가 키 밸류 페어라고 부르게 돼요. 리스트처럼 그냥 배열이 아니고 맵은 이렇게 키 그리고 밸류 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랑 밸류의 짝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사전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사전에서 저희가 영한 사전을 찾잖아요. 영한 사전을 찾으면은 만약에 사과 애플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뭔지 찾고 싶으면 저희가 사전에서 애플이라는 걸 찾잖아요. 그죠? 애플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애플을 찾으면은 사전에 뭐라고 나와요? 사과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이 예로 들면은 저희가 찾을 때 사용한 이 단어 애플이 키고 값이 저희가 찾아서 알아내게 된 값이 밸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애플이 키, 사과가 값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맵에서도 똑같으세요. 키를 사용해서 밸류의 값을 찾아올 때 물론 밸류로 키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키로 밸류를 찾을 때 이 키로 밸류 찾을 때 이 구주가 용이하면은 맵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맵이라고 이렇게 하고 딕셔널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맵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꼬부리 괄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세미코론 붙여주시고 이렇게 꼬부리 괄호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맵을 선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키 밸류 페어라고 했죠? 그럼 키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 저는 일단은 아까 애플과 사과의 예제를 들어가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애플이라고 먼저 스트링 값을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키다 라고 했으면은 밸류 값을 적을 때 이렇게 콜론을 하고 키 다음에 콜론을 하고 밸류 값을 적으면 돼요. 사과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콜론을 기준으로 이 콜론 있죠? 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키 값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에 모두 키 값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밸류 값이에요. 그래서 키 밸류 페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 밸류 페어를 하나의 맵에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콜마를 기준으로 키 밸류 페어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콜마를 넣으면서 하나의 맵에다가 여러 개의 키 밸류 페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바나나도 있죠? 바나나? 이거는 한글로 바나나죠. 이렇게. 그리고 워터멜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박이죠?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키 밸류 값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걸 프린트를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 콘솔에서 이렇게 애플은 사과, 바나나는 바나나, 그리고 워터멜론은 수박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떤 단어를 내가 변수로 지정을 했을 때 이 단어가 한글로 뭔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딕셔너리라고 하고서 저희가 리스트에서는 여기에다가 인덱스 값을 넣었었죠? 근데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키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애플이라는 키 값의 밸류 값을 알고 싶으면은 애플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런을 눌렀을 때 이렇게 사과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키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원하는 값을 빼올 수가 있다. 프린트하고서 딕셔너리하고 바나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바나나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맵을 선호하는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을 알아봤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서 선언할 수도 있었죠? 맵 같은 경우도 똑같으세요. 딕셔너리2라고 하고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그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딕셔너리2라고 하시고 .addAll 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맵을 지정하시면 돼요. 넣고 싶은 걸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다 집어넣고 싶다. 일단은 아무것도 처음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제가 증명을 먼저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우선 이렇게 dash 조금 넣고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딕셔너리에다가 뭘 집어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딕셔너리가 나오죠? 넣고 단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넣은 값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넣을 때는 이렇게 addAll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 지우는 거 이젠 배워야겠죠? 지우는 거는 저희가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넣어서 지워야 된다 그랬죠? 맵에서는 저희가 키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지우게 돼요. dictionary2라고 하고서 remove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우고 싶은 값 예를 들어서 애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dictionary2라고 프린트를 했을 때 자, run을 하면은 이렇게 애플이 없어진 dictionary가 프린트가 되죠. 그래서 지울 때는 이런 remov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리스트랑 이제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죠 뭔가? 자, 그러면은 변경을 할 땐 어떻게 하냐 리스트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 인덱스가 원래 들어갔었죠? 리스트를 변경할 때는 여기는 키 값이 들어갑니다. dictionary2라고 이렇게 하고서 변경하고 싶은 여기서 바나나라고 하고서 이거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선언을 하면 돼요. 코드 팩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 run을 하면은 여기서 바나나는 갑자기 코드 팩토리라는 값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dictionary2 하고서 바나나의 값을 가져와도 이거는 한글로 코드 팩토리라고 뱉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팩토리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변경을 할 때는 리스트는 인덱스를 쓰지만 맵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을 쓰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선언한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맵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리스트는 뭐 리스트 했을 때 new list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맵 같은 경우에는 dictionary라고 하고서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과 map dictionary2라고 하고 new map이라고 선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거겠죠. 당연히 리스트처럼 그래서 add all이랑 remove 둘 다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리스트를 선언을 할 때 무언가를 이미 넣은 채로 선언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dictionary3라고 하고서 new map.from이라고 하고서 똑같죠. 리스트랑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애플은 사과 그리고 바나나는 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이미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map이 선언이 되게 되십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리스트를 배우고 나니까 map은 굉장히 쉽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 건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키값만 다 프린트하는 거 리스트로 다 키값만 프린트를 하는 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 dictionary3라고 하고서 점 하면은 keys라는 게 있어요. 키를 키를 복수해서 keys죠. 그 다음에 점 투 리스트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 저희가 애플이랑 바나나 맞죠. 키값이 저희가 애플이랑 바나나가 있죠. 애플이랑 바나나가 이렇게 리스트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럼 값들만 value만 다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dictionary3 하고서 values 점 투 리스트 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값이 리스트로 나올 텐데 이 값들만 나오겠죠. 그죠. 사과랑 바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또 저희가 리스트 함수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인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가져온다던가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맵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 페어다. 그리고 뭐 값을 더하고 값을 빼고 그리고 값을 변경하는 게 리스트와 상당히 비슷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안에 들어갈 값들의 타입들을 지정하고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맵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맵이라고 하고서 똑같이 뾰족이 괄호를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키는 스트링으로 쓸 거다. 첫 번째 타입은 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밸류의 타입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값 쓴 스트링만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인트를 넣어본다고 하면은 프라이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 하고 이렇게 선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의 가격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한 개당 뭐 2천원이다. 그리고 바나나는 4천원이다. 그리고 워터멜론은 6천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똑같이 맵을 선언을 할 때 어떤 타입의 키와 어떤 타입의 밸류들이 들어갈지 이렇게 키죠. 그리고 얘는 밸류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귀찮으시면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냥 그냥 맵만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좋다 그랬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이거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키 두 번째는 밸류의 타입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맨 마지막으로 깜빡하고서 얘기를 안 할 뻔했는데 맵에서의 키는 절대적으로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게 뭔 뜻이냐 예를 들어서 딕셔넬 3를 이거 지워볼게요. 딕셔넬 3를 프린트를 하면은 애플이랑 바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딕셔넬 3 하고서 add all을 또 한 다음에 애플을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애플을 수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에서 그냥 똑같은 걸 추가해도 계속 추가가 됐죠. 딕셔넬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어 씌워집니다. 이 똑같은 키를 갖고서 이 똑같은 키를 여러 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딕셔넬이 3 라고 하고서 애플을 가져왔을 때 만약에 이 애플이랑 키가 여러 번 입력이 될 수가 있다면 이 맵에다가 그러면 어떤 키를 이 애플이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맵에서는 키는 무조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똑같은 키는 딱 한 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도 유용하셨으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는 더욱더 유용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